안녕하세요 다육소리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아다육의 묵은둥이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아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입니다 배압터도 여기선 같이 팔고 있구요 화분들도 엄청 이쁜 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이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그린데이 입니다 그린데이 약간의 크림티랑 나우이 약간 그런 계통으로 약간 비슷하죠 백분 뽀얗게 바르고 있는게 너무나 멋있고 귀엽고 이쁩니다 요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 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가 동글동글하게 노제트를 모으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매력있는 그런 아이죠 라즈베리 아이스 머리수도 많구요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은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얼큰니 수연 입니다 프리수연 이라고도 하구요 너무너무 빨간톤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입장도 토톰 하구요 너무 이쁩니다 요아이는 당인 이구요 당인도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가격은 10,000원씩 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이들은 다 가격이 10,000원씩 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다들 요아이도 멀티카울 립스틱 인데요 아주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멋있구요 이쁩니다 목대도 있고 농분에 심어주면 너무너무 멋있을것 같습니다 요아이도 멀티카울 립스틱 목대에 있는 품직한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0,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아모르파티 입니다 아모르파티 인기가 아주 좋죠 아모르파티 피멍든 모습이 너무 멋있구요 층도 높고 괜찮습니다 요아이도 레드벨벳 인데요 빨간 입장 수공 입장이 빨갛게 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춥수 입니다 춥수 춥수도 물이 들면 완전히 빨갛게 요 아이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목대도 있고 춥수 사이즈 괜찮습니다 10,000원 이구요 예 요아이는 팟피스 로즈 입니다 팟피스 로즈 철화 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반쪽은 철화로 엮여 있구요 반쪽은 쌩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구요 목대도 튼실하고 완전히 묵은둥 입니다 팟피스 로즈 철화 입니다 사이즈가 한 20cm 가 넘습니다 22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0,000원 이구요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라올 이죠 라올 가격은 1,000원씩 입니다 요아이 지금 1,000원씩 이구요 사이즈 괜찮죠 요아이도 1,000원 이구요 1,000원씩 입니다 보톡스 라올은 15,000원 인데요 요아이도 보톡스 처럼 통통 하죠 예 요아이도 1,000원 입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은 5만원 짜리가 있구요 7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예 요아이는 어 요아이가 7만원 짜리 인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예 여기 있는 아이들도 7만원 이구요 예 요아이도 7만원 입니다 예 뒤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비싸겠죠 여기는 염자금이 있습니다 염자금 예 염자금이 너무너무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예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구요 목대도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요아이는 보톡스 미인 이구요 아 보톡스 라올이구요 15,000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탑 레드 염자구요 탑 레드 염자 목대가 엄청 두껍습니다 탑 레드 염자는 가격이 10,000원 입니다 예 탑 레드 염자는 꽃이 안피는 아이구요 예 꽃피는 염자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예 요아이가 꽃피는 염자 입니다 10,000원 이구요 목대도 튼실하고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요아이는 꽃피는 염자 입니다 예 가정에 염자 하나씩은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 복을 부른다고 합니다 예 돈을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요아이는 온슬로우 입니다 온슬로우 온슬로우 가격은 10,000원 이구요 완전 대품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온슬로우 입니다 예 머리수도 엄청 많구요 예 사이즈는 한 23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 대품이죠 예 물이 들면 완전히 노랗게 물이 들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물이 덜 들었죠 예 너무너무 큼직한 대품이죠 예 요아이는 레인드랍 입니다 목대가 너무너무 좋은 레인드랍 이구요 예 돌귀도 잘 나오는 아주 이쁜 아이죠 예 레인드랍 입니다 가격은 요아이 8,000원 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머리가 두둘짜리로 되어 있구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네 요아이는 라일락 입니다 라일락 가격은 만원 이구요 예 완전히 얼큰이 라일락 입니다 엄청 크구요 네 목대도 좋고 색감도 이쁘고 너무 괜찮습니다 라일락 가격은 만원 입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예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제 손만큼이나 얼굴이 큽니다 예 요아이는 호빗당인 입니다 예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 예 요아이는 큐빅 입니다 큐빅 아 큐피트 입니다 큐피트 예 큐피트 입니다 입장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예 약간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귀엽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구요 보랏빛이 매력 있습니다 요아이는 고사웅 입니다 고사웅 예 어마어마하게 크고 짱짱 합니다 예 단단하구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사웅 입니다 고사웅 네 요아이는 할로윈 입니다 할로윈 가격은 5천원 인데요 완전히 얼큰이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습니다 목대도 있구요 네 5천원 입니다 요아이는 까라솔 입니다 까라솔 엄청 큰 까라솔 이구요 예 큼직합니다 대품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이구요 예 색감도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 가격 12,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줄리아 입니다 줄리아 가격은 5천원 입니다 목대도 튼실하게 있는 줄리아구요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습니다 예 이쁜아이죠 예 요아이는 큐빅 입니다 큐빅 가격은 만원 이구요 엄청 큼직하죠 예 요아이는 루미너스 입니다 루미너스 가격은 5천원 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쁜아이구요 입장이 도톰합니다 예 색깔이 너무 이쁘죠 목대도 있구요 예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가격 5천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백봉 입니다 백봉 백봉은 15,000원 이구요 아주 묵은둥이 백봉 이라서요 지금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예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무겁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링구아스 입니다 링구아스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구요 짱짱 하고 예 돌기 모양이 너무나 예술 입니다 예 돌기가 너무 멋지게 돌기로 나와 있구요 예 크기도 엄청 크죠 제 손보다 한 몇배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2만원 이구요 예 요아이는 큐빅 철화 입니다 큐빅 철화가 너무너무 멋진 색감을 띄고 있구요 사이즈도 엄청 큰 안전대품 입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습니다 큐빅 철화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예 너무 괜찮죠 예 요아이는 마디바죠 마디바 예 가격은 8,000원 이구요 예 가격처럼 하죠 요아이는 독일 샴페인 입니다 독일 샴페인 예 송립장이 아주 빨갛게 예 물이 들어가고 있는 독일 샴페인 입니다 가격대비 좋습니다 6,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화이트 고스티 입니다 예 고스티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무겁구요 용분에 심어서 늘어뜨리고 기르시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예 고스티 6,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해리와슨 금 입니다 해리와슨 금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요런 아이 합식해서 기르시면 딱 너블리 로즈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너무 닮았습니다 예 너무 닮았죠 해리와슨 금 4,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쌍띠에 라는 아이입니다 쌍띠에 쌍띠에는 또 아이보리랑 너무 닮았습니다 아이보리 요즘에 핫하죠 예 쌍띠에 대신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6,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아모르파티 입니다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가 에두짜리가 있구요 이렇게 쌍두가 있습니다 예 가격은 똑같은데요 구분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두 원하시는 분은 요아이 쌍두라고 말씀해 주시구요 요아이는 멀로 입니다 멀로 가격은 18,000원 이구요 엄청 크고 좋죠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예 요즘에 멀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멀로가 지금 저 대륙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쓰러 간다고 합니다 예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아이는 원종 서프라이즈 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이구요 네 원종 서프라이즈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죠 예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습니다 요아이는 철화들 입니다 마리아 철화 인데요 네 얼굴이 앞에는 생얼이 있구요 철화가 엮여 있는게 너무 이쁘죠 예 가격들은 다 2만원씩 이라고 합니다 예 철화가 너무나 매력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아이는 크라시언라이온 철화 입니다 요아이도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만원 입니다 예 사이즈는 엄청 크고 괜찮습니다 예 요아이는 또 티피 철화구요 티피 철화가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큼직하구요 가격만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콜로라타 철화 입니다 콜로라타 철화도 너무 이쁘죠 원종 콜로라타 철화 입니다 라탐 철화 하고 비슷한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좀 알아주는 그런 아이죠 라탐 철화나 원종 콜로라타 철화 알아줍니다 예 요아이는 가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세네요 엄청 큼직하구요 2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가끔 이렇게 생얼도 하나씩 있구요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예 요아이는 멀로 철화 입니다 멀로 철화가 요즘에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 또 그쪽 저쪽 대륙 쪽에서 요런 아이들을 다 쓸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진 아이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입니다 예 여기 또 철화들은 또 너무 이쁘게 예 지퍼로 다 엮여있는 철화들이 너무 멋집니다 예 요아이는 몬디 철화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죠 지퍼로 엮여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보헤미안 철화라고 써있구요 가격은 2만원 이라고 써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예 어마어마하게 크구요 예 완전 고슴도치가 하나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엘미안 철화 입니다 네 요아이는 네이첼엘 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 이라고 써있습니다 예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 손보다 더 큼직합니다 엄청 크죠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금방 더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요아이는 네 먼디 철화 입니다 먼디 철화 예 가격은 5만원 이라고 써있습니다 예 먼디가 좀 가격대가 있죠 네 먼디 철화 5만원 이구요 요아이도 화분을 옮겨주면 금방 뻗어 나갈 것 같죠 예 꼬불꼬불 엮여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요아이는 네이첼 먼디 철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이구요 예 가격은 5만원 이라고 되어 있구요 네이첼 먼디 철화 입니다 네 요아이는 플로렌센스 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구요 묵으면 묵을수록 아주 이쁜 아이더라구요 예 가격은 5만원 이구요 가격대비 너무나 괜찮습니다 예 아주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죠 예 네 너무 괜찮은 플로렌센스 입니다 가격은 5만원 이구요 예 묵히면 아주 이쁜 아이가 됩니다 네 요아이는 오렌지 멀로 입니다 따글 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구요 예 사이즈도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대비 좋은 아이입니다 예 가격 많은 이구요 예 요즘에 멀로가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예 요런 아이 한번 또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아이는 또 엄청 얼큰 이구요 예 썬 설린 이라는 아입니다 설린 예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머리가 두두 짜리로 다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예 셜린 이구요 엄청 예 층이 높죠 층이 아주 촘촘하구요 오랫동안 묵은 아이인것 같습니다 만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버클리 군생입니다 버클리 군생도요 아주 목대도 튼실하고 사이즈가 괜찮죠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예 농분에 심어주면 멋지게 아주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 멋지죠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18,000원씩 입니다 요아이는 카랑코에 금이라고 합니다 카랑코에 금 가격은 만원 이구요 요아이는 또 토리아라는 아이입니다 예 정야랑 토리마넨시스랑 교배한 아이라고 합니다 정야랑 토리마넨시스가 교배한 아이구요 네 토리아라는 아이구요 가격은 만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노랍니다 로라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로라 예 군생으로 되어있는 로라구요 얼큰 입니다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예 묵은 등이구요 예 노랗고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들고 있습니다 만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마릴린 입니다 마릴린 예 요아이도 약간 노라하고 비슷한데요 예 마릴린 입니다 요아이도 보랏빛으로 물이 드네요 가격은 만원 입니다 네 여기 있는 또 푸베센스 라는 아이입니다 푸베센스 예 요아이 입구지도 엄청 잘되구요 번식력이 좋습니다 요아이는 도로시구요 가격은 만원 이구요 예 프릴 모양이 매력있습니다 루엔의 진주입니다 루엔의 진주 보랏빛이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루엔의 진주구요 나일락이랑 비슷한데요 루엔의 진주는 입장이 더 둥글둥글 하죠 색감도 더 진하구요 예 가격 만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또 네티지아 입니다 네티지아 가격 만원 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하구요 물이 아주 빨갛게 드는 아주 너무 이쁜 아이구요 네티지아 하나쯤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성비가 좋습니다 요아이는 웨스턴블루 입니다 목제도 튼실하게 있고 군색으로 되어있는 웨스턴블루 입니다 예 가격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색깔도 이쁘게 들었습니다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 만원 이구요 쫀득쫀득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주 누다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젤리가 되어가고 있는 예 누다죠 이쁘죠 요아이는 백해라는 바위솔 입니다 백해바위솔 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백해바위솔 가격은 만원 입니다 예 바위솔 입니다 여기도 웨스턴 인가요 키로브 입니다 키로브 키로브는 아주 촘촘한 노제트가 너무나 멋지죠 예 키로브 가격 만원 입니다 예 아주 목대도 엄청 두껍고 예 튼실합니다 군색으로 되어있는 키로브 가격 만원 입니다 예 요즘은 군색을 기르시는게 좋더라구요 예 요아이는 또 개마옥 입니다 개마옥 예 머리 어 몸집이 엄청 큼직하구요 예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괜찮은데 가격은 4만원 이네요 가격대비 좋습니다 개마옥이 엄청 가격대가 있는 아이더라구요 예 요아이도 똑같구요 개마옥 4만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또 피어리스 입니다 피어리스가 보라빛 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구요 예 요아이는 엄청 큼직한 얼큰 입니다 예 사이즈가 한 20cm 가 넘는 아이구요 예 요아이도 그렇구요 예 요아이는 쌍두로 되어있습니다 예 가격은 4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요아이는 골든글로우 금 입니다 가격은 14,000원 이구요 예 색감 너무 이쁘죠 짱짱 하구요 입장이 아주 두껍게 단단하고 짱짱합니다 예 쌍두도 있구요 가격 14,000원 입니다 예 한 11cm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레인드랍 인데요 머리수가 좀 더 많은 아이구요 예 요아이는 만원 입니다 예 머리 두두 짜리는 8,000원 이구요 머리 세두 짜리는 만원 입니다 예 구매하실 때 선택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원짜리 8,000원 짜리 이렇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아이는 블루퀄스 라는 아이구요 블루퀄스 예 레딩드레스랑 좀 비슷하죠 예 칸칸 이랑도 비슷하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구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